얘만 색깔이 황금색? 왜 배우지? 더러운 데 있는데? 혼자만 이 색깔? 너무 눈에 핫 낀다 어쨌든 색깔이 혼자만 저러네 특이하네 누가 있나? 보통 잉어랑 달로 시큼한데 얘만 황금색 뭘까요? 이렇게 혼자만 황금색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잉어랑 이렇게 다 시큼한데 쟤만 뭐지? 뭘까요? 비단이네 혼자만? 혼자만? 특이한데 혼자만 즐길 수가 있나 여기에도 있나 음 특이하다 음 반찬은 비단이네 이건 비단이네 쟤는 모를까? 혼자 탁 튀네 눈에 띄네 눈에 띄네 눈에 띄네 이쁘긴 한데 이쁘긴 한데 혼자 색상 처음 보니 독특한 눈 색상이 눈부시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? 넌 어디서 왔니? 넌 어디서 왔니? 꼭 가짜인 꼭 가짜인 것 같아 혼자만 공격하지 않을까 특이해서 음 음 어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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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돌봄이 오늘 무슨 안가님 응 특이하네 한자만 봉곤지 멋진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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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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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